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교시 1과목이죠. 학습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몸이 많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역시 잠이 보양이고 휴식이 보양인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쫓겨서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조금 저도 릴렉스, 리듬을 타면서 강의하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제가 OT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에 대한 강의를 다 들으실 겁니다. 우리 청년모카페의 기본소 제가 늘상 얘기지만 보통 5강이에요. 5강 짧은 건 4강. 5강이면 마음먹으면 하루만 다 들어요. 하루만. 엑기스만 딱 모아놨기 때문에 이 5강이 다 인강이나 오프라인 강의 10배의 압축이에요. 10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강 들으면 50강 들은 거예요. 50강. 50강을 완벽하게 해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분들입니다. 강의,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시험이 다가와서 쫓기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면 우리 청년모카페 아닌 분들하고 보통 10배 정도 차이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여유가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도서관에서 10시간 공부할 거, 10시간 공부할 거. 나는 1시간만 공부하면 다 해결된다. 이러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남들 10시간 공부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 10시간 동안 자기 거 아니에요. 보통 90%는 다 헛발질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10배의 시간을 줄인다. 그러면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합격 보장이죠. 여러분들 오강 들고 기출문제 올라오는 거 문제 풀다 보면 지금쯤이면 교수님이 얘기했던 OT에서 말씀드렸던 대충 답이 올라온다. 나온 문제가 또 나오고 계속 그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새로운 문제 나오고 어려운 문제 나오더라도 66점은 맞을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이 뿜뿜 스몰스몰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시험보기 한 일주일 전에 총정리하게 되면 빨리 시험보고 싶다. 합격이네. 이런 100% 자기 효능감이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기출 보시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합격선물 읽어보시고 모르면 그냥 눈으로 읽히고 하다 보면 나중에 또 프린트해서 보게 되면 다 떠올립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강의들 보시고요. 저도 여유 있게 차량에 임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험바도 합격일 겁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나는 100% 합격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습이론은 좀 난해합니다. 좀 어려워요. 문제를 보게 되면 왜? 범위가 넓거든요. 학습이론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모든 학습에 대한 이론을 다 총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학자도 많이 나오고 이론도 복잡합니다. 그럴수록 간결해야 돼요. 어려운 거 통과시키고 그래 66점만 맞자. 66점은 맞겠지. 66점은 당연히 맞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임해주시기 바람에 다 맞지. 다 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다 맞으려고 하면 진짜 재수 없습니다. 왜 재수 없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그냥 그래 80점 맞으면 좋고 66점 맞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취, 목표, 지향성. 이거 엄청나게 나오죠. 이쯤에서 여러분 다 알 겁니다. 해설하게도 참 거시기에요. 글자만 겁나 복잡하죠. 얼마나 쉬워요. 숙달지향력이냐. 성취지향력이냐. 발달심리도 나오고. 청소위원 이해른도 나오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나오거든요. 수행 목표. 숙달 목표. 간단해요. 수행 목표는 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숙달 목표는 과정을 중심으로 한다. 저는 보통 수행 목표에요. 우리 청진부에 있는 여러분도 저는 수행 목표를 저는 권해요. 왜? 수행 목표 빨리 답만 외워서 포인트만 잡아서 합격, 수행, 미션 합격만 하면 끝이에요. 뭐하랄게 1년 동안 숙달 하려고 해요. 어차피 합격증이 목적인데. 그래서 숙달은 그냥 학부과정, 수행은 자격증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간단합니다. 답 나왔죠. 옳은 곳은. 옳은 곳. 어려움에 직면할 때 숙달 목표지향 학생은 수행 목표지향 학생보다 더 끈기있다. 그렇죠. 어려움. 숙달 목표. 오랫동안 공부하기 때문에 더 끈기있게 학습하죠. 우리는 이거 빨리빨리 해서 포인트 잡아서 합격해야 돼. 1년 못 기다려요. 승기를 급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의 각오를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강의 들으면 100% 합격이다. 이번에 합격하자. 1년 못 기다려요. 1년 기다려다가 병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 목표가 저는 강권이에요. 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행 목표는 결과를 중요시하고. 배드민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광명시에서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해서 선수로 활동 중입니다. 저는 이겨야 돼요. 그래서 드롭도 놓고 또 스매싱도 때리기도 하다가 하이클리도 밀기도 하다가 아주 기술이 아주 그냥 잔기술을 많이 발휘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에이 뭐 이렇게 승부에 집착해. 운동이 중요하지 그냥 게임 쳐도 웃고 뭐 막 이기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 안 받겠죠. 그냥 운동이니까 땀 흘리고. 그런데 저는 지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자꾸 기술을 연구하고. 저는 참고로 주 기술력이 드롭입니다. 드롭. 그래서 세게 칠 것 같다가 앞에 살짝 넣고. 상대방이 볼 때는 굉장히 얄미 있겠죠. 뭐 승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는 수행 목표 지향적이라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쭉 읽어보면요. 다 이해가 될 거고요. 이제 참고로 이런 거죠. 숙달 목표와 수행 목표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가 높이면 하나가 낮은 경우가 특징이다. 웃기지 마라. 이것도 틀린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공부도 합격을 중요시하면서 또 노력. 이렇게 노력하면서 즐기는 그런 사람들은 좋겠죠. 숙달 과정도 즐기고 또 수행 목표도 즐기고 숙달만 하다가 수행은 못하고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숙달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숙달. 숙달과 수행이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중에서도 수행이 포인트가 더 좋아야 된다. 왜? 결과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2번 문제였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여러분이 다 풀 수 있습니다. 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글자를 외우면 안 돼요. 글자를 외면 또 문제만 조금 바꾸면 헷갈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했기 때문에 변형이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수행은 목표, 숙달은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와이너의 귀인 이론, 원인, 결과의 원인이 되는 이론이죠.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러시오. 기역, 티긋, 닐이네요.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아닌 것은 니은이죠.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박스식이 나오면 거의 똑같이 나와요. 나오게 되면 안 나오면 안 나오고 변형이 되더라도 이 문항이 나와요. 니은을 체크해야겠죠. 왜? 이 문항을 출제자가 많이 연구했거든요. 이건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항을 맞는 거예요. 출제자가. 그럼 이 문항 갖고 또 변형 나오더라도 나오겠죠. 안정성 차원, 학습자의 심리상태가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니까 안정적이니까 이건 그냥 심리학적 내용이에요. 와이너의 귀인 이론에서 안정성이란 예를 들면 원인, 결과에 일으키는 원인이 똑같다, 같다라고 하면 안정적이라고 보고요. 안 같다. 이건 불안정성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시험에 대한 결과, 결과는 능력이죠. 능력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겠죠. 능력은 가있겠죠. 능력은 안정적이다. 노력은, 노력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합격이지 않아요. 우리 카페가 아닌 다른 데서 공부하는 사람은 엄청, 피터지게 공부하고 노력하지냐도 불합격될 수 있어요. 왜? 헛받지 않을까. 그래서 노력은 결국에 안정적이지 않다. 불안정적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저런 내용이구나. 아쉽네.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능력은 보통 안정에 귀인하고 노력은 불안정에 귀인하더라. 왜? 그때그때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게 포인트 나왔고. 이건 이제 취미생활이죠. 귀인은 학습 결과의 원인에 대한 학습자의 믿음이다. 그렇죠. 결과에 대한 믿음, 원인에 대한 믿음이다. 학습자의 노력 유무에 따라서 원인을 찾을 때 학습자의 학습 동기는 높아진다. 높아지겠죠. 학습자가 낮은 시험 점수에 이룰 시험 난이도. 시험 난이도에서 찾으면 시험 난이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외적 요인이니까 외적 요인이다. 내가 동기를 어떻게 해요? 동제 불가능하다. 그렇다라고 해서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정서와 학습 동기. 정서 뭐예요? 마음, 동기, 의욕. 마음과 의욕이 쉽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것. 정답. 교수자는 학생의 상황적 흥미보다 개인적 흥미를 더 발달시킵니다. 조금 난해하죠. 포인트 잡으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항을 출제자가 만든 거예요. 출제자가 만들더라도 이 문항 가끔은 응용해서 만들어요. 이 문항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건 뻔한 거니까. 뻔한 거니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게 주인공인데 얘도 외우고, 얘도 외우고, 얘도 외우고, 얘도 외우고, 얘도 외우고. 그냥 개나 거리다 탁하 외우니까 아주 개판이 되는 겁니다. 얘가 주인공. 주인공을 안 해요, 주인공을. 그래서 주인공. 드라마 볼 때도 주인공 한 건 빼먹고 매한 조연을 연구하면 드라마 이해를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얘만 만들었어요. 얘 만들 때 얼마나 출제자가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검증도 많이 하고. 얘는 뻔한 게 나오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주인공. 주인공을 알아야겠죠. 교수자. 교수자는 저예요, 저. 제가 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해가 빠를 겁니다. 학생들을 학부에서 가르칠 때 상황적 흥미. 우리 역할을 한번 끄면 역할과. 네가 누구하고 네가 누구하고 사이코 드라마를 만들자. 제가 학부에서 있을 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개인적 흥미를 더 변화시켜줬다. 이렇게 학부에서 야, 게스트할 때 이번에 드라마를 한번 역할을 만들어보자. 이러면 학생들 굉장히 좋아해요. 막 서로 막 수업이. 그런 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 때 수업 분위기가 좋아지고 학생들이 흥미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개개인의 흥미를 너는 흥미가 축구야? 너는 흥미가 노래야? 이런 개인적 흥미를 더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황적 흥미를 만들 수 있죠. 왜? 교수자니까. 그래서 교수자는 상황적 흥미가 더 만들 수 있다. 개인적 흥미를 더 웃기지 마라. 상황적 흥미를, 상황적 흥미, 상황극을 만들어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싶다. 이런 겁니다. 알면 굉장히 쉽죠. 말장난이에요. 모든 공부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말장난을 맨날 공부처럼 외우려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어렵겠어요. 말장난만 찾아가면 되는 거고. 답만 맞추면 되고. 답을 찾아가는 여행이고. 답을 찾는 게임인데. 글자를 외우고. 공부처럼 맨날 연구하고. 지네처럼 연구하고 하니까 미쳐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 많이 하면 안 돼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불합격돼요. 누가 청소년 상담사 나 작년부터 준비해서 1년 준비했어. 시대 빵빵해서 에듀에서 1년 동안 공부했어. 그런 사람 100% 떨어져요. 왜? 다 엉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길만 찾으면 돼요. 그다음에 주인공 나왔으니까. 학생의 삶과 연결을 설명하는 학생의 흥미의 동기가 지금 그렇겠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환경에 만들어지면 학습 동기가도 그렇겠지. 정서는 학습 기록이 어떻게 균형하는지 그렇겠지. 학생들이 느끼는 정서는 이들의 학습. 그렇겠지. 뭐 얼마나 아쉬워요. 그렇겠지. 다 아는 내용이네. 끝. 이걸 또 적어가면서 오답도 만들고. 이거 진짜 개투레입니다. 쉽게 쉽게 가십시오. 4번 갑니다. 자기 효능감. 반드라의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 나를 믿는 마음. 그래서 우리 구호가 뭐예요. 믿음총국 부신조. 나는 합격이다. 이렇게. 나는 벌써 합격이다. 합격 됐네. 몇 점으로. 최하가 66점이네. 제수조면 80점이고. 100점은 안 맞을래.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옳지 않은 것. 탐 나왔네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서의 방향 또는 무슨 가치를 평가해요. 나를 믿는 건데. 그냥 나는 내가 믿을 때. 나를 스스로 그냥 믿는 거지. 어쩌고 저쩌고. 지네처럼 분석하면 평가자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평가는 아니다. 끝. 나왔죠. 이 문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출제자가. 이 문항 만들고 이건 상식이니까. 비슷한 과제에 대한 과거 성공 경험. 성공 경험. 그렇겠지.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낮은 학생에 더 빨리 효과적. 그렇겠지. 교사의 격려가 학생의. 그렇겠지. 칭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00% 합격입니다. 믿음총국 갈 때 기분 좋지 않습니까? 동일 씨 모델에 관한 자기 효능감의 영향. 그렇지. 동일 씨. 김덕기 교수랑 찌찌빵하자. 그렇지. 얼마나 쉬워요. 4번. 5번. 공부 참 재밌지 않나요? 사실 너무 쉽죠. 공부가. 이 불합격된다는 게 난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쉽게 배우는데 어떻게 불합격돼요? 답이 그냥 팍팍 올라오는데 불합격되려고 해도 힘들겠어요. 100% 합격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습심리학자 설명을 주요 개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만 외우면 되죠. 베르트하이머는 요소관의 연합. 요소관의 연합을 강조하고 설명하는 회피학습을 연구해요. 이 자체가 문제. 여기 이거는 뭐 여기 거창해 보이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특히 뭐냐면 분트 외우고 베르트하이머 외우고 손다이크 외우고 웨빙하우스 외우고 제임스 외워요. 더 개트로에는 뭐냐면 스펙인들 다 외워요. 이런 거. 그리고 한 달 동안 공부하고 공부 많이 했다가 가고 진짜 이거 정신과 가야 돼. 정신과. 얘가 주인공간 얘가. 그런데 봐보세요. 연합을 강조했어요. 베르트하이머는. 연합을 강조했으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피학습을 연구했대. 이 말 자체가 국어 문제 아니에요. 이 자체가 문항이 삑사리 아니에요. 뭔가 그럴 듯하지만 연합을 했으면 연합을 해야지 왜 회피를 해요. 그래서 회피학습을 연구하겠다. 웃기지 마라. 회피는 아니다. 그래서 설명 보면 베르트하이머는 아동의 직사기형 넓이 개선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연합. 서로 연합도 하고 이해해서 이것들의 차이점을 발견한 일을 만들었다. 이 자체가 틀렸잖아요. 연합을 강조했는데 뭔 회피예요. 그래서 회피는 아니다. 끝. 나머지는 서비스. 분투는 내성법.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 분투 내성법. 구성주의. 여러분 기억나요? 구성주의, 구조주의. 손다이크 뭐 쭉 해서 효과의 법칙. 에빙하우스 뭐 어쩌고 저쩌고 망각곡선. 제임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총체적 기능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제임스 기능주의. 기능주의는 기능주의가 행동주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을 기능주의다. 기능주의에서는 내성법도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 이런 것들은 또 시험 문제에 연관된 내용이니까 뭐 그 정도만 참고사항 하면 될 것 같고요. 6번 문제 가보시겠습니다. 통찰학습. 킬러의 통찰학습. 그렇죠? 여러분 나오죠? 아하! 킬러. 침팬치가 바나나 타는데 안 닿는데 나무 막대에 있고 아하! 아하! 이게 통찰학습. 얼마나 쉬워요. 모두 고르니까 다 모두 내요. 모두다.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아하! 형태의 전체를 본다. 학습자는 문제 해결에 구조화하는 조직과. 그렇죠? 나무 막대기로 그냥 흔들면 바나나가 떨어지더라. 문제 해결에서 숙고 과정을 거치면서 아하! 흔들이니까 떨어지더라. 학습자는 통찰을 해결하는 문제야. 그렇죠? 뭐 통찰로 구조적으로 유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 아하! 나무 막대기 구조로 이렇게 떠들리니까 맨날 먹이가 떨어지는구나. 아하! 끝! 따오면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6번 끝!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라 이게 놀이지 않습니다. 놀이. 얼마나 재밌어요. 간에. 얘는 또 어디 가요? 하여튼 간대요. 간에의 학습이로 어디 가나 볼까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먼저 보면 학습의 결과의 영역을 지적기능과 운동기능 두 가지로 두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다. 그래서 이건 좀 외우세요. 간에의 학습의 결과의 영역은 간에 다섯 가지로 간다. 그래서 어떻게 지적기능을 인지적기능 인지적기능 언어정보 언어정보 이런 것도 외울 거 없어요. 언어, 태도, 운동 그래서 지인언 지인언, 태운 지인언, 태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시험은요. 오지선장에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다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 지능, 인, 인지, 언어, 또 뭐예요? 태도, 운동 이렇게 딱 앞대가리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다. 이제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는요. 왜? 문제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에의 학습이로에서의 영역이 아닌 것은 1번, 지능, 2번, 인지 어떻게 나오겠죠? 여기서 지적기능, 인지전략 이런 거는 그냥 지가 써 있으니까 지적, 인지, 언어, 태도, 운전 그럼 답이 운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나머지 들은 이제 서비스예요. 학습의 인지관영에 학습을 위한 준비, 획득, 수행, 학습에 대한 관영을 제외한다. 그런가 보다 학습의 학습이론에서 제시하는 학습의 본질을 모든 학습에서 적용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그런가 보다 있다. 이런 거 외국어. 저는 제 성격 같으면 이거 안 봐요. 저는. 그런데 불안한 분들은 또 이렇게 이거 다 봐야 마음이 편한 분들 있어요. 진짜로 성격 고치되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부속품, 습기 자식이다. 한번 구경하세요. 이런가 보다, 이런가 보다 이렇게. 구경하면, 마음이 편하면 구경해도 하십시오. 다만 이걸 다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건 이겁니다. 영역은 두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다. 다섯 가지는 뭐다? 진원, 태운이다. 이런 것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다 주인공인? 간에다. 구성주의 학습이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구성주의 학습이론이에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요즘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김덕희 교수가 하는 게 구성주의 학습이론이에요. 여기서 구성주의는 분투의 구성주의 구조주의는 아니에요. 분투가 주장한 구성주의 구조주의는 어떤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는 학습에 대한 방법이에요. 구성주의 학습이다. 그러니까 그 이론하고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구성주의 학습은 뭐냐? 이론과 내 경험과 내 이론, 내 경험, 통찰, 아하, 이런 거 찌찌뽕, 액기스, 이런 걸 다 뽑아서 공부하는 게 구성주의 학습이론이에요. 그러면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반대로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빠를 겁니다. 구성주의 학습의 반대는 전통주의 학습이에요. 전통주의 학습이다. 전통주의 학습 뭐예요? 다 옛날 1900... 요즘도 그런가? 하여튼 모르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 1970년대 학교 선생님들. 그냥 수업하자마자 50분 수업이면 30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판서 쫙 하고 적고 문항 하나씩 읽고 분석하고 전통적으로 답 가리고 풀어보고 또 틀리면 오던너스 만들고 1번은 왜 그렇고 2번은 왜 그렇고 3번은 왜 그렇고 4번은 왜 그렇고 한 문제 풀 때 3시간 동안 공부하고 또 3시간 동안 코피 질질 흐대가 또 노력 밤새고 노력하고 10문제 풀고 밤새도록 노력하다가 자고 시험 보면 떨어지고 이게 전통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의 공부 방법이 전통주의 공부예요. 우리는 뭐예요? 액기스. 구성. 답만 쪽쪽 뽑아내서 공부하자. 이제 이해 금방 됐죠? 그러니까. 답 나왔네요. 외부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집중해서 기존 정보와 연결하여 그대로 저장한다. 웃기지 마라.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액기스만 쪽쪽 뽑자. 얼마나 쉬워요. 이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틀리는 사람은요. 인지검사 받아 봐야 돼요. 얼마나 쉬워요. 공부는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쉽죠. 학습에 대한 게. 이게 스키다시. 학습에 대한 상대주의죠. 그렇죠. 비교하는 거니까. 상대주의죠. 답 아닌 건 보지 말고. 답은 보고. 상대주의. 학습자 환경 간의 상호작용. 그렇죠. 서로. 개인의 내적 위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에 대한 개인차를 인정한다. 그렇죠. 개인차. 우리는 액기스만 쪽쪽. 청립공부 아닌 사람들은 다 공부하고. 학습자가 정보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능동적으로. 그렇죠. 재조직한다. 그렇죠. 액기스만. 얼마나 쉬워요. 공부 참 재미있지 않나요. 우리는 구성주의 학습을 해야 돼요. 청진무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무조건 구성주의 학습이론. 우리 회원 아닌 사람은 무조건 전통주의 학습이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고 또 10시간씩 공부하고. 1년 동안 공부하고 불합격되고. 구멍합니다.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자극에 대한 정향 반응이 감소. 이거죠. 이건 쉽게 말해요. 연애, 연애. 연애와 결혼. 연애할 때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반복적으로 해드려도요.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아주 민감해져요. 연애할 때니까. 그건 민감해요. 반응이 증가하는 것은 민감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또 10년 동안. 사랑해, 사랑해. 지겨워요. 사랑해. 그만하고 돈이나 벌어와. 습관, 습관아. 감소한다. 반응이. 그래서 결혼했는데 맨날 볼 때마다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사랑해. 아유, 지겨워. 그 놈의 사랑. 가서 돈이나 벌어와. 습관하면 감소한다. 결혼상태. 연애할 때는 증가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자극에 대한 정향 반응이 증가하는 현상은 뭐예요? 민감아. 연애할 때는 민감하니까 반응이. 습관하는 결론에서. 이해하면 쉽죠. 끝. 10번.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적용한 연구 사례가 아닌 것은 밀러. 밀러가 바이오피딕을 이용해서 자율적. 자율적으로 내가 했다요. 이거는 조작된 행동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바이오피딕 하면 뭐냐면 이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이제 뱃살 빼려고 헬스크럽을 달릴 때가 있었거든요. 헬스크럽. 바이오 검사하잖아. 이렇게 체지방 검사하고. 운동하다가 지방이 너무 많은데 지방 빼는 거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뭐지? 이거. 이거. 스커트? 스커트 하루에 100번씩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딱 또 체지방 재고. 이걸 바이오피딕이라고 해요. 이건 자율신경조종이니까 이건 조작적 조건화죠. 조작적. 고전적 조건형은 수동적이냐 또는 능동적이냐 이런 거. 능동적은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수동이냐 자동이냐. 자율은 조작. 수동, 자동은 고전적. 다음 나왔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갑니다. 가루에 들어갈 용어로 오른 것은 고전적 조건 현상에는 근접성이 일반적으로 조건제극과 부족. 그러니까 조건제극이 있고요. 조건제극이 있고 여기는 무조건제극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낫겠네요. 무조건제극. 무조건제극이 있고 조건제극이 있죠. 조건화시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다 실컵해. 이거는 뭐 상식이나. 바블러프의 개실험에서 음식, 먹이가 무조건제극이 아니에요. 조건제극은 종소리를 주는 거 아니야. 먹이를 뚫 때마다 종소리를 조건화시킨다. 이럴 때 무조건제극과 조건제극에 서로 얼마큼 빨리 반응하냐. 빨리 이루어지냐. 빨리 이루어지냐는 것을 우리가 간격. 이걸 근접성이라고 한다. 여기 이제 가치 맥락은 수반성이에요. 수반성. 수반성이라는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수반성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일관성이라고요. 일관성. 즉 무조건제극에 조건방응을 쓸 때 일관적으로 준다. 오염이 없이 일반적으로 주는 거. 일반적으로 계속 일관성 있게 주는 자극을 수반성. 또 얼마큼 빨리 자극이 오냐. 이런 빠른 간격. 얼마큼 빨리 오냐. 시간성. 그래서 시간과 관계에 있는 것은 근접성이다. 여기서 추가된 잠재적 업체는 뭐냐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잠재적 업체는 이거예요. 오염이 없애야 돼요. 일관적인. 그런데 오염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미리 음식도 안 줬는데 종을 계속 쳐요. 종을. 오줌 쌀 때도 종 치고. 음식 줄 때도 종 치고. 잠잘 때도 종 치고. 이렇게 오염이 생기면 자극화가 안 된다. 자극화가 안 된다. 왜? 오염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걸 잠재적 억제라고 합니다. 자발적 회복은 소거라고 해요. 일단 뭐. 이 자극. 조건 자극이 된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또 스스로도 회복된다. 이걸 자발적 회복이라고. 마치 이런 거죠. 자전거를 탔는데 몇 년 동안 안 탔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타다 보니까 또 타게 되네. 이런 걸 자발적 회복. 차폐는요. 차폐. 이거죠. 경적. 자극을 시킬 때 큰 소리하고 작은 소리 했는데 이 작은 소리가 자극을 주다가 조건화 시키다가 큰 소리가 나면 이 작은 소리를 묻혀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큰 게 작은 걸 흡수한다. 이런 걸 차폐 현상이라고 합니다. 답 나오는 건 근접성, 수반성, 잠재적 억제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12번 갑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건 형성에서 근접성. 바로 11번, 12번 똑같은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 출제한 출제위원은 이런 파블러프나 스키너의 이런 고전적 조건 형상, 조작적 조건 형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심도 있게 다른 거죠. 조건 형상에서 근접성이나 수반성이다. 보면 방금 설명드렸죠. 수반성은 뭐예요? 얼마큼 일관적으로, 일관성, 얼마큼 반응이 똑같이 나오냐. 근접성은 얼마큼 빨리 나오냐. 얼마큼 빨리 나오더라도 오염이 생기면 별로 이렇게 효용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염물이 없어야 된다. 차폐 현장도 없어야 된다. 잠재적 억제 영향도 없어야 된다. 일관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수반성이 더 커야 된다. 이겁니다. 나왔고. 나머지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에 밑을 친 부분에 관한 성공된 강화 계획은 학생들에게 일련의 연산 과제와 쭉 나왔습니다. 열 문제를 정확히 맞힐 때마다 열 문제면 고정이겠죠. 좋아하는 스티커를 한 개씩 가져가라. 가져가는 건 횟수죠. 횟수는 뭐예요? 비율이죠. 그래서 고정 비율과 끝. 이런 건 너무 쉽게 공부하면 미쳐버려요. 오케이. 열 문제씩 고정됐네. 한 개씩 가져가. 횟수지요. 한 개. 그러면 횟수. 고정 비율 끝. 얼마 쉬워요? 14번 갑니다. 14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적용된 조작적 조건 형성 방법은 조작적 조건 형성 스키너가 주장했죠. 어떻게 조작을 했냐. 보게 되면 정답 체크하면 차별 강화네요. 김 선생님은 수업 중에 한 아이가 자주 의자에 일어나서 돌아다닌다. 왜 수업 안 듣고 돌아다니고 지랄이냐. 그럴 때 그 학생한테 의자에 앉을 때마다 앉으니까 얘를 차를 앉게 하려고 오 착하네. 의자에 앉을 때마다 차별되게 강화를 줬다. 차별 강화 끝. 그렇습니다. 15번 갑니다. 부분 강화의 효과에 관한 좌절 가설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부분 강화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좌절 가설이냐 순서 가설이냐.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순서 가설이 틀린 것 같죠. 옳은 걸 보니까 정답 체크하면 기역 니은. 기역 니은. 얘는 좌절 가설. 얘는 순서 가설이 되겠네요. 쭉 읽어보면 연속적 순서. 순서 나왔으니까 지가 써 있잖아요. 순서 가설이다. 그래서 끝. 얼마나 쉬워요 공부. 속어는 능동적 학습이다. 그래서 강화 없이도 잘 한다. 그러면 능동적이겠죠. 강화받던 학생이 강화받지 못하면 좌절을 경험한다. 그렇죠. 강화를 안 주니까. 안 주니까 뭐예요? 속어에 대한 저항도 오래 지속된다. 그렇죠. 그래서 불만이 쌓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알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16번 갑니다. 정적 강화가 일어날 때 뇌에 보상충지에 주로 분비되는 신경절단을 주로 하는. 정답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보통 흥분. 신경전달 전달 물증에서 흥분하고 쾌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문제 풀었어 찌찌봉 이럴 때 도파민이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충추 도파민 끝. 17번 갑니다. 비정서적 사건에 대해서 정서적 사건의 기억에. 정서적 기억이. 기억에서는 주로 기억은 일반적인 기억은 해마에서 다뤘는데 정서 부분들은 편도체에서 다룬다고 해서 편도체는 동기학습 감정에서 관련된 정보체. 주로 변연계 그쪽에서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서에 대한 기억 나오면 편도체. 일반적인 기억하면 해마. 이렇게 학습기억 해마, 정서기억 편도체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18번 갑니다. 정보처리 이론에 관한 활용에서 기억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보면 되겠죠. 왜? 이 입문항을 출제자가 만들었다가 하니까 나머지는 상식이겠죠. 나머지 상식은 그냥 읽으면 돼요. 소설책 읽듯이. 안 읽어도 되고. 장기기억의 지식은 인출되어 감각기억이다. 장기기억은 보통 장기기억은 순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화시키고 저장을 하고 인출을 하고 저장해서 오랫동안 기억하는 건 장기기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감각기억이 나오고 단기기억으로 이동해서. 이 단기기억이 부화, 저장, 인출의 과정을 통해서 장기기억으로 저장된다. 그래서 장기기억은 단기기억이 앞이에요. 감각기억이 아니라 단기기억에서부터 연결된다. 그렇구나. 순서가 다 나왔잖아요. 벌써요. 여기 다 갈켜졌는데도 너무 연구하니까 공부처럼 어려운 거예요. 아니, 다 알려졌잖아요. 3번에.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이 방향으로 부화가 된다. 장기기억은 여기니까 이리로 가겠죠. 그럼 감각, 얘가 아니고 이거 구몬, 구몬 국어, 늦높이 국어. 진짜 1학년 과정이에요. 이런 것도 틀린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분석해서 그래요, 분석. 나머지는 이제 서비스. 컴퓨터 모델로 크로컷다, 부화시장, 크로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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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19번 갑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이 출제자 엄청나게 나와요.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레스쿨라와그너. 레스쿨라와와그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처음 듣는 분들께 그럽니다. 저 같으면 이런 문제 공부 안 하고 찍어요. 뭐하러 이런 거 어렵게 공부해요, 그냥. 뻔한 것만 맞춰도 25개에서 20개는 맞출 수 있어요. 20개만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5개는 그냥 사실 5개는 틀려줘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해설인데, 해설은 해설이지만 저 같으면 이런 거 공부 안 해요. 레스쿨라와와그너가 주장한 건 뭐냐면요. 무조건 자극이 있어요. 무조건 자극. 무조건 자극이 있고, 이 무조건 자극에 대한 기대, 기대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비대 반응. 여기는 무조건 자극에 대한 반응. 무조건 자극이 있고, 먹이가 있다, 먹이. 먹이가 많이 죽었지? 이렇게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기대를 하는데 먹이를 조금 줘요. 먹이를 조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게 돼요? 가운데 것죠. 억제, 억제 현상이 난다, 억제. 생각보다 먹이를 많이 주네? 그럼 막 기분이 도파미 분배해서 흥분되겠죠. 그래서 먹이를 많이 주면 흥분된다. 먹이를 똑같다, 기대하고. 그러면 조건이 형성이 안 되겠죠. 이런 걸 레스쿨라와 와그너가 주장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해당되는 건 뭐냐? 니은, 디글, 리을이다. 소거 절차에 의한 조건반응의 감소. 감소는 억제죠. 또 부적체감. 부적체감은 기울기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기울기죠. 소거. 없어지는 거와 또 여기는 자극과 조건 자극과 부적건 자극이 잘 이루어진다. 조건 자극과 부적건이 잘 이루어지면 잘 이루어질수록 소거는 내려가고 안 이루어질수록 소거는 올라가고 이렇게 반대 현상이다. 이런 걸 부적 기울기다라고 하고요. 두드러진 자극이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이 학습한 자극이 많이 주면, 자극을 많이 주면 흥분하겠죠. 여기는 흥분, 여기는 억제, 여기는 자극에 따라서 반비례 이런 내용들이죠. 잠재적 억제, 여러분 기억나죠? 자극을 주면 여기서 기존의 종소리가, 종소리만 들려야 되는데 오줌 쌀 때도 종소리 들려주고, 또 뭐 하여튼 어떤 먹이 조건 현상하기 전에 오염된 현상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억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레스쿨라와 마그녀가 주장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스키너에서의 현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기억은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번 갑니다. 사회인지학습의 유형이 아닌 것은, 역전학습은 아니다. 사회인지학습, 누가 주장했어요? 만두라에서 사회인지학습, 행동주의의 이론에 합류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행동을 따라서 간다. 어떻게 따라서 해요? 보면서 관찰, 모방, 사회학습, 질학습. 역전학습은 아니다. 그럼 교수님, 역전학습은 뭐예요? 역전학습은 이런 거예요. 학습자 중심의 대안적 학습. 예습하는 거예요. 예습. 역전학습, 예습학습. 예를 들면 오프라인 학습 같으면,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제자들이에요. 다음 주에 바블러프의 고전적 조건 현상에 대해서 공부할 거니까 미리 예습하세요. 그리고 예습한 거에 대해서 토론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역전학습이라고 해요. 역전학습은 사회인지학습과 관계없다. 어디서 예습했다? 역전에서 예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번 갑니다. 만드라의 사회인지학습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는 또 반드라하고 아주 조건 형성하고 엄청 많이 나오네요. 만드라 사회학습이론. 강화는 학습이 일어나기 위한 필수. 웃기지 마라. 강화 없이도 학습이 한다. 그렇죠. 난 강화 없어도 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 거야. 학습이 하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시고요. 22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아동의 학습 장면에서 성인과 아동의 여러 측면에서 어쩌고 저쩌고. 성인과 아동이 함께 한대요. 함께한다? 공동으로 한다? 공동 조절할 수 끝.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얼마 쉽습니까? 23번 갑니다. 톨만의 학습이론, 톨망 관련 없는 것. 톨만, 똘똘한 놈, 톨만. 똘똘한 남자, 톨만. 쥐새끼 실험했잖아요. 그래서 미루를 찾아가는, 이렇게 미루를 찾아가는 걸 보라고 해요. 대가리가 그림을 그린다 해서 인지도. 장소 학습, 장소를 찾아간다. 잠재 학습 보면서 찾아간다. 이런 거, 미루 학습, 반응. 반응은 뭐예요? 반응이 나오는 고전적 조건화, 또는 조작적 조건화. 이런 조건 형상, 파블러우와 스키노의 반응 학습이 있고요. 톨만과는 관계가 없다. 라고 보고요. 24번 갑니다. 처리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죠. 사실 여기서 이제 깊이 들어가면 학습 내용이 복잡한데 깊이 갈 거 없어요. 그냥 반응 학습은, 톨만이라는 학자는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에 대한 이론에서 반대해서 이론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은 그대로 조건화 시키는 게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강화가 이루어진다. 1단계, 2단계, 3단계 실험에서 쭉 나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까지 깊이 갈 거 없으니 여기서는 그냥 반응 학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톨만은 스키노하고 파블러 플루 싫어한 사람이에요. 처리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리 수준, 구조 처리를 하는 조건이 어휘 처리를 하는 조건보다 재생률이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해설을 보면요. 처리 수준이 이론에서는 구조 처리, 의문, 구조 처리니까 구조 처리, 의문 처리, 의미. 의미 있는 단어들이 기억이 많이 났나 이거예요. 의미가 뭐예요? 의문, 말소리, 말소리. 여러분도 글자를 보는 것보다 동영상을 듣는 게 더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왜? 들으니까. 그래서 청각적으로 우문이 될 때 기억이 잘 된다. 구조 처리. 그래서 이거는 구조 처리는 책 보는 거. 우문 처리는 동영상 보는 거. 그래서 내 것으로 찌찌뻔간다. 의미 처리.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금방 됐죠. 이해만 되면 공부 겁나게 재밌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끝났다. 나머지는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주인공이 끝났으면 또 잔술이 왔는데 2문항 갖고 응용문제 만들어요. 검증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기본적인 평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런 개비다. 소설적 개별 없이 그냥 취미생활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25번 갑니다. 단기 기억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절차 기억이 저장된다. 절차. 절차에 의해서 기억이 저장된다. 어떻게 의미 있게. 이건 장기 기억이죠. 그래서 절차 기억은 오랫동안 기억이 남죠. 그래서 여러분도 절차 기억을 하기 위해서 동영기술이론서 보고 기술 문제 풀어보고 합격 선물 풀어보고 이렇게 절차를 착 발부 올라가면 기억이 나죠. 장기 기억으로. 절차 기억이 저장되는 것은 장기 기억이다. 단기가 아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이론 강의를 마쳤는데 여러분 동영상 들으시면서 이야 이해 금방 되는데 혹시 이런 분은 계실 겁니다. 저렇게 쉬운 걸 왜 이렇게 어렵게 공부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공부 너무 많이 하십시오. 내용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합격은 여러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floors